DNF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희생막 소재, 랜드 플래시용 셀 적층 증착 소재, 디램 커페시터 ALD 박막에 사용되는 하이케이 소재를 제조 공급하고 있습니다. DNF의 주요 제품은 하이케이 소재 사업입니다. 한국 소재 기업 중 하이케를 처음 국산화했다는 점에서 차별적 기술력 보유하고 있고 코스닥 라이징 스타 기업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DNF가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박막 재료는 반도체의 성능과 직결되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2019년 7월 일본 산케이신문의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뉴스가 보도된 이후 DNF는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수혜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DNF가 이바지했기 때문입니다. DNF가 제조하는 제품 중에서 특히 유전율이 높아 절연막, 차단막용 재료로 사용되며 하이케이라고 불리는 제품은 일본산 수입을 대체하는 소재입니다. 미세 공정이 확대됨에 따라 ALD 증착 공정이 확대될수록 DNF 하이케이 소재의 매출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DNF는 삼성전자 16나노, 14나노 디램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납품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DNF의 지분 투자를 했을 정도로 핵심 소재의 협력사입니다. 일단은 삼성전자.